알파이 육천은 IAF 기능을 지원합니다. IAF는 인물의 눈을 검출해내는 기능입니다. 버튼에 IAF 기능을 할당하고 인물에서 버튼을 눌러주면 사람의 눈을 검출해줍니다. 사람의 눈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때 이용합니다. 이렇게 다중 IAF로는 정확하게 얼굴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눈에만 초점을 맞출 때 이용합니다. 기본적으로 얼굴 인식 기능을 사용하면 IAF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